오늘 시장에서 주목해볼 만한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델리온의 서용원 전문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들에 관심 갖고 계신가요? 네, 오늘 제가 주력 종목으로 보고 있는 종목은요. 첫 번째로는 이다리 스튜디오를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콘스맥스, 세 번째는 카카오뱅크, 마지막으로 신오펙스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 중에서는 어떤 종목들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좋을까요? 네, 우선 첫 번째로는 이다리 스튜디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제가 계속해서 최근에 미디어 콘텐츠 쪽에 대한 종목들을 계속해 관심 종목으로 신정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웹툰과 웹소설 쪽에 대한 콘텐츠 플랫폼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드라마 제작과 조금 별개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최근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경우 작가의 내용들이 대부분 웹툰을 활용한 부분들이 높다 보니까 과거에는 만화에서만 머물렀던 이슈들이 IP를 활용한 2차 판권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외형 확장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져 있기 때문에 2022년 결산 실적과 23년에 대한 실적 성장성이 상당히 기대가 된다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최근 키다리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나 틱톡 플랫폼을 활용한 웹드라마에 대한 성장성이 굉장히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OTT뿐만 아니라 이제는 웹드라마에서 매출 증가를 통해서 유튜브는 최근 조회수가 2천만 건이 넘어가는 수준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실적 성장세도 기대가 된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점에서 한 달형 해제까지 좀 더해진다라면 상당히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는 코스맥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우리나라 ODM 전문 업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생산량은 세계 1위를 좀 기록하고 있고 최근 이제 위드 코로나로 전환된 중국 시장에 대해서 성장 기대감이 상당히 높다라는 점을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코스맥스의 대부분 실적은 중국에서 나타나주고 있는데 여기서의 매출량이 상당히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나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30일 내외로 실내 마스크 해제에 대한 발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코스맥스는 색조 화장품의 생산량이 많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마스크 해제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시각으로서 보여줄 수 있음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위드 코로나 수혜주다라는 점들도 생각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최근 수급들이 좀 들어오고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추세에 편승해서 대응하는 전략으로 좀 살펴보신다라면 충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오늘 기다리시 스튜디오와 코스맥스 두 종목 특히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용원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